테일러의 브이브레이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브이브레이싱 중에서 지금 제일 비싼 기타 그러니까 특수 스펙 말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올라왔을 때 제일 비싼 기타가 914죠 그죠 914죠 지금 브이브레이싱 적용된 것 중에 끝판왕을 오늘 같이 리뷰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검증의 마지막이 아닐까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없어요 저희가 밑에 뭐 이번에 312를 하면서 또 314도 했고 312도 하고 이게 브이브레이싱이 결국에는 테일러에서 그냥 엑스브레이싱과 그냥 동일선상의 다른 옵션 정도가 아니고 엑스브레이싱이 아쉬운 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상위호환이었다 업그레이드였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그런 상황에서 914까지 그 느낌이 확 오면은 이제 진짜 브이브레이싱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그럴 것이라서 예측이 되는 게 저희가 브이브레이싱 적용된 814 모델이 9.5 9.5를 받았어요 이게 뭐 거의 역대 최고의 점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러니까 312가 갑자기 9.5 9.5를 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점수인지 디럭스 버전이네 네 이건 디럭스니까 브이브레이싱이 적용된 2018 814C 디럭스 모델이 559만원이었거든요 이 가격도 2.5 9.5가 나왔다는 게 놀랍죠 사실 명음씨는 그때 브이브레이싱 길을 찾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빈티지 옵션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814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914가 꿈이 기타였잖아요 저는 드림 기타 814였기 때문에 914가 물론 최고 좋은 기타고 플래그십이고 하이엔드이기는 한데 근데 이상하게 뭔가 약간 914는 조금 최고 모델로 맞추기 위해서 살짝 오버스펙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14가 뭔가 그 하이엔드에 가장 되게 적절한 포인트의 정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항상 들었어서 814를 저는 늘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914는 제대가 얼마 안 남은 왕고 같은 느낌이라 사실 약간 의미 없는 느낌이고 그렇구나 진정한 시리스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상말 상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원래 예전에 2015년도에 했었던 게 9.0, 10.0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물론 점수 체계가 지금이랑 다를 때라 0.5는 없을 때였구나 10단이었기 때문에 형만은 뭐 아우 없다 했다가 형들 이렇게 쭉 순서대로 둘째가 더 잘났다 펜트하우스 대리석 옵션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814가 엄청나게 되게 큰 진짜 반향을 일으켰죠 우리한테 근데 결국에는 914를 하고 나서 형만은 아우 없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맞아요 814를 하면은 둘째가 더 낫다 그러고 아웅다웅 싸우는 거의 뭐 그런 진짜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14도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돼요 그러면서 어쨌든 814가 지금 브이브레이싱으로 바뀌면서 9.5, 9.5를 받았는데 914도 가능할 것이냐 저는 사실 여기에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914가 9.5, 9.5 아 이건 조금 오버가 아닌가 왜냐하면 790,000원 790,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진짜 비싸다 네 그냥 기대되는 거죠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의 문제보다 브이브레이싱이 들어간 914는 어떤 소리가 날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형만한 아우 없다가 과연 정말로 그런 결과로 오늘 나올 것인지 저는 문고리부터 다른 부동산 최강자 이렇게 들었어요 문고리부터 다르죠 다 달라요 끝판왕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들로 중무장하고 있는데 스펙 살펴볼게요 709만원 그리고 이게 참 스펙 바로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약간의 스펙 변화가 있었던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18년도에 그 브이브레이싱 모델로 바뀌면서 기존의 914에 비해서 좀 상세 스펙이 달라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달라졌냐면은 어 기타 울림의 최적화를 위해 바디 타입에 따라 브레이싱 구조와 측구판 상판 목재 두께를 달려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 브이브레이싱과 브릿지의 천연화교를 사용을 해서 음색의 한층 개선은 되었고요 그리고 마감 도장의 두께를 이전에 60% 수준으로 낮춰서 성량을 좀 더 키우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암레스트, 인레이로제, 퍼플링 등 장식적인 면에서 약간의 디테일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당장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디테일 변화가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화려해요 정말 그냥 봐도 와 봐도 다 와 이건 뭐 다 엄청나죠 엄청나요 엄청나요 딱 보면은 세상에 이거는 그냥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여기 사이에 들어간 목재 보여요? 네 그게 정말 이야 저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스펙들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진짜 멋있네 멋있어요 자 709만원의 스펙, 메이드 인 USA, 전장 104.5cm, 무게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덜 나가요 2.11, 두께 108, 구프레띠뚤뚤레 75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일 네 그리고 시트카스 프로스탑의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인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4개는 트로피컬 마호가닌액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의 고토 아시죠? 이 금장 뚱뚱이 네 이 무시무시하죠 이거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 미카르타 새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너비 44.5mm, 지판은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의 익스프레션 시스템 2,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까지 갖다 쓸 수 있는 좋은 건 다 갖다 썼어요 진짜 다 쓴 것 같아요 다 썼어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기대된다 아이 기대돼 어떤 걸로 해볼까요? E, D, A, E, E, E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나왔던 기타 스프리들이 싹 사라지네 아 오늘 나왔던 기타 스프리들이 싹 사라지네 우와 완전 시작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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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네요 완전 사운드가 E, E, G, D 진짜 정말 목도까지 다 보이는 사운드 이건 진짜 미쳤다 와 대박이네요 D키 A키 A키가 A키가 볼게요 ... 그냥 테일러 하면 떠오르는 어떤 긍정적인 진짜 그 이상들만 모아서 실현시킨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가 테일러를 좋아하긴 했지만 테일러의 그런 어떤 사운드적으로 약간 불만인 포인트들도 있고 뭐 픽업과의 상승이나 여러가지 뭐 그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애증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이상이 실현된 느낌이에요 저는 존재 자체만으로 팔에서 기뜰기뜰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은데? 이 어떤 계열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어쿠스틱 사운드 계열에서 이런 배음이 많은 찰랑거리는 계열에서는 완벽한 사운드라고 생각해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춰볼래요? 와 이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진짜 대박이네 진짜 우와 하하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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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이거는 와 너무 기분이 좋아 치는데 와 너무 기분이 좋아 치는데 와 너무 기분이 좋아 치는데 어때요? 어때요? UHD 그냥 정말 아 이거 뭐 말할게 없다 아 형이네 진짜 형이네 와 대박이다 형한테 잘하라고 하하하하 잘해야되겠네 진짜 이 정도면 자 다 중립에 맞춰놓고 핑업 어떤지 좀 궁금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EAST가 과연 스트로크 가보겠습니다 와 잘 받아준다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좋은데 미들 살짝만 조금 빼볼까? 미들만 약간 웽웽한 소리 때문에 네 네 네 그 소리 때문에 미들 조금만 빼볼까 조금만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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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아까 아 생 소리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나 지금도 좋은 거라 아니 지금도 너무 좋긴 좋은데 저도 100.90점 느낌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요 아 ES2 아 되게 약간 미안하다 이게 그러니까 ES2가 예전 모델들하고는 이 최고가 모델들에서는 약간 ES2가 기타를 못 받쳐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브레이브레싱이 했던 가장 큰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ES2가의 상성을 끌어올려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914 ES2가 정말 손색이 없는 아 손색이 없는 네 그런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소리 진짜 좋아요 네 클린 아 저기 핑거 들어볼게요 클린이래 정신이 어디갔니 클린이 어디갔니 아 핑거가 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와 이거 봐 이거 우리 진짜 오케이 이거 끝났네 진짜 좋은데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더 할 나위가 없네요 진짜 이 기타는 이거 진짜 좋네 대박이다 근데 비싼데 비싼데 진짜 좋네요 비싸요 저의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표현을 하자면 그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흩뿌리는 듯한 배음 그 하이 영역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가 진짜 별가루처럼 부러져 있어요 너무 이쁘게 됩니다 그런 계열에서는 진짜 끝판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어떡하지? 대박이네요 좋네요 709만원 진도 나가주세요 진도 진도를 못 나가겠네 우리 메모리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타 사운드 들어봤지만 한 번 더 시연으로 듣고 올게요 뭐 들려주실 거예요? 여름밤 소나기 여름밤 소나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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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외가 다른 느낌. 저는 그냥 맞추지 않아도 맞춘 것처럼 기성품의 끝판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맛깔나게 표현을 하죠?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먹고 살만한데? 다행이다. 먹고 살만해서 다행이야.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9.5, 9.5. 아, 미쳤나봐요. 사실 저도 진짜 마음은 9.5를 주고 싶으나 이 709만원이라는 가격이 가지는 제가 이게 650만원만 됐어도 진짜로 9.5 나왔을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앞자리가 7이니까 이게 부담가죠. 9.5를 드리기가 물론 이 지경이 되면 가격이 가성비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에서 9.0으로 드렸습니다만 거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만점을 주고도 남은 기타 맞습니다. 네, 테일러의 914 CE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아, 대박이었어요. 진짜. 아, 테일러 인정입니다. 인정이에요. 네, 뭐 전세계 어쿠스틱 V 브리싱 정말 잘 바꾼 것 같아요. 네, 잘 바꾼 것 같아요. 전세계 어쿠스틱의 대표 브랜드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마우테라는 말이 사실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좌마우테를 할 정도면 할 정도면 사실 예전에 조금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완벽하게 부활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브이브레이싱의 계속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914CE 여러분들께 브이브레이싱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라는 결과를 전하면서 오늘 브이브레이싱 모니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